이거 못해, 이거 못해, 이거 못해, 이거 못해 응, 공감거리고 사포질 정말 안했으면 좋겠다 어, 이거 남은 게 다 사포예요, 미치겠다 연결보면 거짓 같아요, 너무 대단해요 확인하면 어려워 보긴 하는데 어우, 깜깜하다 선물이 깜깜하다 이거 어떡하냐 나도 더운데 네 선생님, 그 다음 속 일주일 미뤄진다고 하셨죠? 7일 아니고 10달로 네 네 걱정이에요? 아니면 예상이에요? 아예 확정돼요 예상인데 확정이 돼요? 이미 얘기를 다 해가지고 아, 네 첫째 쪽은 좀 부탁합니다 아, 선생님 저 집 주변에 조수 풍선이 하나 있던데, 하시지 않은데요? 어디예요, 이런데? 담당하는 집이에요? 건지자 홍대에 작업실, 네, 맞아 거기가 우리 수학생 있어요 아, 그건 상관없고 괜찮나요? 네, 좋아요 네 거기에 가야돼요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그만큼 시설이 좋으니까 아니, 안 가봤어요 가보시면 괜찮아요